오물오물오물 와 아빠 방금 아빠 치과에 내려주고 엄마가 샌드위치랑 커피 마시려고 파리바게도 먹었어요 이거 되게 많은데? 엄마 천하물고 파리바게도 커피가 어떻게 좋아졌지? 엄마 너무 맛있겠다 이거 괜찮은데 애 학원 보내고 브런치타임같이 아빠 치과 보내고 화장이 이렇게 잘라줬는데 피자같지? 이거 내가 초딩때 엄청 많이 먹던거 초파솔 한 방 귀엽지 않아? 고마워 아니 엄청 싸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기차 온다 기차다 문산 가는 기차네 이거 경희중앙 아니야? 여기 경희중앙 말고 다른 노선도 다녀 맞아 장춘열처이라고 아빠 요 근처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찐 맛집 닭발집 있거든? 우리 숙이네 닭발 우리 한번 가볼래? 그래 아빠 그 지도에서 숙 여기서 숙이네 닭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쪽으로 가면 쇼컷이 있네? 여기? 쇼컷? 어? 별로 안 힘들어 이게 뭐가 힘들어 폭이 낮아서 그런가? 네 엄마 그거 같다 지금 아빠 아니 그 누구냐 누구인가 하는 사람 김영철? 아 김영철 동네 한 바퀴 같아 멋있네 우와 아빠 나 여기 동네 너무 좋은데? 여기 길이 있어 여기 길이 있어 여기 또 이런 냄새가 여기 맞아 나 이쪽 개 기억나는 것 같아 닭발 먹겠다고 아빠 오빠 맞아 아빠 나 촬영 보자 나 두고 가 이슬람 사원이다 이슬람 사원이다 50년 됐다 테이블 없는 거 아니겠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마지막 테이블 주인공일 줄 알았더니 그런 희망은 없었어 내셔널 풋마트 아 여기 하랄 음식들을 많이 파나봐요 여기쪽에 여기 완전 외국간데 티비에 가끔 나오던 데가 여긴가 보네 1시간 대게에서 들어왔는데 아빠 솔직히 1시간 하나도 안 지루했지? 난 너무 재밌어 난 너무 재밌었어 가짜 숯밥 순한 맛 저 2인분이랑 그 다음에 찬치김밥 치즈김밥 시키고 그 다음에 계란찜 그 다음 면사리랑 숙주사리 추가 면사리 또 추가할 수 있어? 그 면사리는 시켜가지고 그럼 국물에다 넣어서 먹는 거야? 그건 마지막에 그 닭발국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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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찬치김밥 생각만 해도 맛있네 너무 맛있겠다 여기 찬치김밥이 더 맛있어? 진짜 존맛이야 존맛 살아있는 찬틀럭? 근데 아빠는 안 싫어 들어봐 너 이걸로 딱 한 대 맞았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찬치김밥 꽁다리를 여기에 듬뿍 찍어서 먹어봐 소스가 진짜 리얼이야 소스하고 맛있나봐 소스 배 맛있지? 안에다 듬뿍 찍어봐 뒷밥은? 포항 감사합니다 귀여워 맛있지? 엄청 맛있지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름에 여름에 미쳐 음 음 숙겹을 얹어 숙겹을 얹어 숙겹을 얹어 숙겹을 얹어 으어 응 고소 아니 고소 너무 맛있잖아 진짜 전문가의 발골 솜씨야 오물오물 택 오물오물 택 오물오물 택 오물오 택 오! 면 맛있네 맛있지? 면이 맛있어 오물오물 택 하나 집어봐 오물오물오물 엠 아빠 지우가 많아서 아빠 오 순간 오물오 다시 다시 전 이후로 잘 먹었지?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아 너무 맛있어, 저한테 떠올 거야. 엄마, 아빠가 안 와서 나 혼자 할 거야. 아빠는 떠올 것 같은데? 그치, 좋아할 것 같아. 나는 이 맛있을 것 같다니까. 내가 좋아하면 아빠도 좋아. 내 코스. 숙인에 갔다가 아이스크림 청구고기. 난 수박 봐. 나 저 망고 먹었어, 망고. 그치, 짜잔. 여름밤 아이스크림. 그치? 맛있다. 엄청 갬성해서. 여기 있나? 모든 귀 Betty 촬영이 더 뭐였다니까.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